부천 호텔 화재 사고 참변의 충격이 정말 지금도 가시질 않고 있는데 화재감 평등 아닌 화재의 원인은 밝혀졌을까요? 7명의 사망자를 낸 화재 사건이었는데 그 원인이 객실 안에 있는 에어컨에서 시작되는 분석에 지금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당시 객실을 비추던 cctv가 있었는데 거기 보면 에어컨의 이상함을 느낀 투숙객이 프론트로 문의하러 간 사이에 연기가 나오기 시작해서 순식간에 퍼지는 모습이 cctv의 고대로 잡혔습니다. 당시의 모습을 영상으로 보시면 810호였거든요. 810호 투숙객이 방에 들어갔다가 2분 정도 만에 곧바로 다시 나옵니다. 투숙객이 나오고 나서 곧 이어 문이 열려 있었거든요. 2분도 채 걸리지 않아서 복도 전체가 저렇게 하얗게 잿빛 연기로 뒤덮입니다. 당시의 투숙객은 에어컨에서 탁탁 소리와 함께 타는 냄새가 나서 객실을 바꾸겠다라고 요청을 하면서 프론트로 잠깐 내려갔는데 그때 이제 저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고 합동 감식을 진행한 수사본부에서는 cctv 화면과 참고인 진술 등을 근거로 에어컨에서 처음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에어컨에서 누전이나 합선 등의 정기적 요인으로 스파크가 튀었고 그 불똥이 소파나 침대 등으로 옮겨 붙어서 순식간에 번진 것으로 지금 보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근데 보세요. 세상에 정말 화재라는 게 순식간인 게 저 810호에 투숙했던 이 투숙객이 어? 뭔가 연기가 나고 이상해? 냄새가 나? 라고 방을 바꿔줘요? 라고 말하려고 나오는 순간 그 짧은 순간 2분 만에 저렇게 매키한 연기가 복도 가득히 새어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벽에 걸리는 에어컨에서 불꽃이 튀었을 거 아니에요? 박선배 변상. 근데 저렇게 삽시간에 연기가 나고 그렇게 번지는 이유가 뭘까요? 에어컨 화재는 통상 장시간 가동으로 과부하가 걸리거나 낡은 전산에 먼지와 같은 이물질이 끼면서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당시 화재가 발생한 810호 이 벗걸형 에어컨 바로 아래에 소파가 놓여 있고 그 소파 바로 옆에 침대 매트리스가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매트리스에 불이 붙으면 실내 전체가 폭발적인 화염에 휩싸이는 이른바 플래시 오버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매트리스가 TV보다 불이 커지는 속도가 490배 빠르고 불에 잘 탄다고 알려진 나무 재질의 책상보다도 230배 빠릅니다. 서랍장보다도 9배나 빠릅니다. 어마어마한 속도로 화재가 확산하기 시작하는데 소방당국자 에어컨에서 스파크가 튀어서 맨바닥에 떨어졌다면 이 정도로 연소나 연기 확산 속도가 빠르지 않았을 텐데 하필이면 소파와 매트리스가 근처에 있어서 불이 빨리 붙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 큰 문제도 있습니다. 이 매트리스는 제품 특성상 불에 타면 나무 재질 가구보다 유독 가스가 훨씬 많이 나오고 어머나 세상에 이의 나라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진짜 일이 커지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에 에어컨, 벽걸이 에어컨 바로 밑에 소파와 침대에 매트리스가 있었고 그게 인화성 물질이다 보니까 크게 매쾌한 유독 가스까지 뿜어내게 된 건데 그런데 보세요. 허주연 변호사 이번에 생존하신 분들은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극적으로 생존하신 분들 얘기들을 보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정말 일축즉발의 상황에서 기질을 발휘해서 살아남은 생존자들의 얘기가 굉장히 또 우리 가슴을 쓸어내리게 만드는 그런 사연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는요. 간호학과 학생의 이야기가 또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 학생이 화장실로 대피를 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일단 이 학생은 강원도 강릉의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인데 부천 대학병원으로 실습을 나왔다가 이 호텔에 묵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묵은 방이 806호였어요. 최초의 불이 났다고 알려지고 있는 바라지점 810호와는 지척이 있는 객실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었는데 반면에 불이 났다는 걸 굉장히 빠르게 알아챘다는 겁니다. 지금 810호와 806호 위치가 이렇게 되거든요. 평면도상. 그렇습니다. 대각선으로 바로 저기 끝에 이렇게 있는 객실인데요. 타는 냄새를 맡고 문을 열었는데 이게 연기가 너무 빨리 복도에 퍼지다 보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가다가 연기를 들이마셔서 뭔가 변을 나가게 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학생이 기질을 발휘합니다. 어떻게 해요? 모든 문을 닫고요. 화장실로 갔다고 합니다. 어머나? 화장실로? 아니 그런데 최재범 교수님 화장실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화장실은 보세요. 그리고 저희가 8층이에요. 화장실에서 뭔가 화장실 불길이 들어오면 더 이상 갈 때 진퇴이 안 난 상황이잖아요. 왜냐하면 화장실을 8층이고 높이는데 어떻게 내려올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기가 들어온. 지금 현재 불이 났고 소방대는 출동을 한 상태라는 걸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아니면 예측했겠죠. 그런데 불길보다는 연기가 무서웠던 거예요. 문을 여는 순간 복도에 아까 사진 보시면 복도가 상당히 좁습니다. 그 좁은 복도에 연기가 너무 꽉 차 있으니까 유독 가스에 본인이 만약 질식될 수 있는 위험성을 아니 금방 쓰러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소방대는 출동이 있으니까 불길은 잡을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문을 닫았다는 게 중요해요. 그 방으로 연기가 들어오는 걸 최대한 차단을 했고요. 그리고 더 안쪽에 있는 문이 화장실 문까지 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문, 현관 문이 방에 들어가는 문도 닫고 화장실 들어가서 문 닫고 119에 전화를 합니다. 이 상황을 전해요. 119에 내가 여기 있고 지금 806호에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최대한 틈을 막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수건을 가져와서 화장실 수건 있잖아요. 그렇죠. 문 틈을 다 막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연기가 들어오는 걸 차단했고요. 진짜 복도가 좁아요. 좁아요. 조용호 교수님 말씀처럼 세상에. 그래서 차단한 다음에 본인이 예전에 들었던 정보가 하나 생각나는 거예요. 뭐냐면 사옥에서 물을 틀어놓으면 물이 나오면서 수막이 형성되잖아요. 그 수막 때문에 연기가 들어오는 걸 일정 부분 차단할 수 있다는 정보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샤워기에 물을 틀어놓고 그 밑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그 물이 나오면서 물이 연기를 막아내는 일정 부분의 역할을 했고 그렇게 버티고 있는 사이에 소방관에 의해서 구조가 된 겁니다. 어머나 세상에 이 순간 기질을 발휘하는 건 대단하지만 소방대가 구조 마침내 소방대가 문을 열고 구조하러 왔을 때 그 순간까지 얼마나 진짜 진짜 천년 만년 시간처럼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진짜 그러게요. 산전수선 공중 다 겪은 사람들이 아니라 대학생이잖아요. 그런데 그 학생이 말하기를 화장실에서 자신이 얼마나 갇혀 있는지 생각도 나지 않고 그러니까요. 시간이 얼마나 흘러는지 안다고 얘기를 했고요. 막연하게 화장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문을 열려겠지만 힘이 빠져서 문을 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깨워보니까 기절을 한 거죠. 어머나. 깨워보니까 기절한 채로 한 시간 이상 있었던 거고요. 정신력으로 버텼네요 진짜. 구급차에서 마침 산소 호흡을 하고 난 다음에 정신을 차렸다고 하는데 어쨌든 저는 이 여학생이 이렇게 수막을 형성하는 그런 대처뿐만 아니라 우리가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이런 거 나를 살리는 것 혹은 남을 살려줄 수 있는 그런 응급처치법을 많이 익혀둬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다지게 해줘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살면서 이러한 순간을 맞닥뜨리지 않는 게 제일 최선이겠지만 사람 일은 모르는 거잖아. 이번 부천 호텔 화재 참변에서도 그런데 보세요. 만약에 이런 비슷한 경우를 당했을 때요. 박성배 변호사님 혹시라도 피할 결의를 없을 때 정말 이 간호학과 학생이 한 행동처럼 화장실에 들어가서 샤워기를 틀어놓으면 진짜 수막이 형성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화재 발생 시에 화장실로 대피하는 방법 과연 안전할지 따져봐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연기가 화장실로 들어온다면 오히려 화장실이 가장 위험한 장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이번 사례는 이례적이라서 화장실 환기구는 수직으로 돼 있어 화재 시 연기 확산이 더 빠를 수 있다고 합니다. 결국 화장실이 상황에 따라서 안전한 대표차가 될 수 있지만 또 상황에 따라서는 가장 위험한 장소도 될 수 있다는 것인데 만약 화장실로 대피하게 되면 이때는 배수구는 막고 환풍기와 물은 틀어놓으라고 합니다. 환풍기를 작동시키면 유독 가스가 빠져나가게 할 수 있고 배수구를 막고 물을 틀어놓으면 물이 화염이 번지는 걸 막아준답니다. 그런데 환풍기를 틀어놨는데 오히려 유독 가스가 용류에 들어온다면 이때는 환풍기 작동을 멈추어야 한다고 합니다. 정말로요. 물론 이 경우는 이 간호학과 학생부는 하늘이 도왔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어쨌든요. 이번 참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우리가 화재 사고에 대비해서 이번에 완강기 사용법 같은 것도 우리가 좀 교육 멸에 학생들 교육 일반 시민들에게도 교육하는 그룹 그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런 참변이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